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에 있는 소래포구 시장을 찾았는데요. 난리, 난리 이런 난리도 없고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소래포구가 물에 잠겼나요? 하하, 글쎄요. 바로 여놈들 때문인데요. 아주 싱싱하고 발탁발탁 뛰는데요. 장반입니다. 그리고 첫 새우가 출시가 됐고요. 이제 본격적인 가을맞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전어가 한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요런 전어 절대 사지 마세요. 끝으로 소래포구 여기저기 가볼만한 곳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구요. 구독은 필수고 좋아요는 희망입니다. 다 시작할까요? 개장용이에요. 개장용. 개장용 다 돼요. 개장 담그고 묻히고. 쌀밥에 참고로 소래포구는 꺼가지고. 어, 암페이가 좋아 오빠. 주변에 쎄요. 네네. 이게 만원에. 만원, 만원, 만원. 술에. 좋아요. 스탯이에요. 쌀이 지금 되게 많아요. 만원에. 만원, 만원, 만원. 왜? 왜, 만원에. 이게 만원, 만원. 만원치고는 쌀, 살 많아요. 와 엄청 크네 7천원씩 가져와요 7천원 이야 진짜 좋아 오븐이 딱딱한거 만원 3kg을 2만원 갖고 하세요 3kg을 2만원 갖고 하시라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만져보고자 만원짜리요 3kg을 2만원 드릴게 여기서 드릴게 물 넘게는 찍으면 안돼요 싹싹한걸로 드려요 만원짜리로 드려요? 네 2kg요 새우 2만원씩 팔아요 아 2만원이요 네 새우 2만원이요 새우 2만원이요 새우 3말만 빼놓고요 새우 3말만 빼놓고요 새우 3말만 빼놓고요 물건이 없어서 바다에서 물건이 요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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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넣어달래 얼음 넣어달래 camper 새우 4마리 새우 3마리 새우 3마리 새우 2마리 آ 새우 3마리 새우 3마리 여기가 만원만 줘. 만원. 만원에다가 이걸 섞어서 담아. 맛있어. 이거 만원 차고 이거 만원. 한 달에 2만 원이니까 이거 만원만 내고 이거 만원씩 섞으시라고. 그럼 맛있어요. 아니 그러면 미리 담아놓지. 소금해줘. 소금해줘. 이거 섞으라니까. 비싸게 좀 있으면 엄청 비싸고. 옛날 만원 안파라 이거 만원 안판다고. 그럼 줘봐요. 한 마리 섞으라니까. 그러면 저 말로는 섞으려면. 두 개만 줘. 별이 얼마 안 돼. 별이 얼마 안 돼. 소금해요. 네. 집에서 뭘 아무것도 안 넣어주세요? 소금 안 넣으면 돼? 네. 여기 몇 번이요? 다리 밑에 있는데 만원. 다리 밑에 있는데 만원. 한 마리에 만원. 한 마리에 만원. 이건 싸게 줬어요. 잡젓. 잡젓 한 마리에 만원. 잡젓이라니? 소주가 뭐예요? 이거 한 주먹 더 넣으라니까. 이거 한 주먹 더 넣어? 이게 보리에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주를 여기다가 두 병이나 세 병 뭐예요? 양이 만원이잖아. 무조건 잠길 정도로 보셔야 돼. 얼마예요? 사게 드려야 돼. 만원씩 드렸어요. 다 만원이잖아. 다 만원이잖아.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에 안 좋은 게 없었는데 지금. 걔 다 좋아. 두 개도 들어오지. 두 개도 묵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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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요. 3kg 2만원 만원씩 팔았어요. 서리하려고. 드릴까요? 저거 3kg. 두 개도 묵직해. 두 개도 묵직해. 아니 근데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것 같은데. 어머니 가을 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살이면 진짜 먹을 거 많은 거예요. 좋아. 어? 아니야 잠깐만. 어머니 이거 3kg인데. 고춧가루 얘네가 5,000원 2,000원 오케이, 많아, 많아 3kg 2만원 3kg 2만원 다른 아저씨가 시켜야지 빨리 1,000원 3kg 2만원 언니야, 1,000원 1,00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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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시켜야지 3kg 2만원 3kg 2만원 3kg 2만원 3,000원 만원씩 가져가세요 만원씩 가져가세요 만원 갖고 가요 개시하세요 만원씩 갖고 가요 자 딱딱이에요 만원씩 가져가세요 개시하세요 개시 만원 만원씩 가져가세요 지금 온거에요 지금 온거 물에 안 담근걸로 한 마리도 더 가 만원씩 갖고 가세요 만원 안녕하세요 만원이에요 만원 꽃게가 만원 물에 안 담근 꽃게 만원씩 다섯개에요 막 찬거에요 막 찬거에요 막 찬거에요 막 찬거에요 꽃게가 만원이에요 만원 물에 안 담근거 만원 얼른 사셔야지 만원씩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하셔 어차피 물에 들어가야 돼 물에 들어가야 살지 물에 들어가야 살지 4마리 3마리 요런건 3마리 요런건 4마리 만원씩까지 가 살지 남고 많다는거에요 아 만원씩까지 가세요 만원씩 적은걸로 3킬로 하고 조금 적은걸로 너무 큰걸로 많이고 네 꽃게가 만원이에요 만원아 꽃게가 만원이에요 만원아 꽃게야 돼요 만원씩 갖고 가세요 네 3킬로에요 꽃게 만원씩 꽃게 넘어서요 꽃게가 만원이에요 만원 만원씩 갖고 가세요 만원씩 갖고 가세요 만원씩 갖고 가세요 만원씩 딱딱이니까 네 만원씩 꽃게가 만원 꽃게가 만원 이렇게 좀 잘 자란 애가 더 좋아 5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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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닐라라 aiming atñana' 4 праздimentos 기름이 올랐어요 그 뻘이 많은데요 뻘이 많은데요 얘네들이 원래 뻘을 먹어요 신호랑 똑같아요 얘네들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뻘을 먹으면 여기 그래도 맛있어 엄마 5천원 엄마 5천원 여기도 딱딱하고 1,000,000원 살 2,000,000원 4,000,000원 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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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알이 이렇게 커 3,000,000원 살이 좋아요 살이 좋아요 다행히 땅 2,500,000원 3,500,000원 1,500,000원 4,500,000원 1,500,000원 4,500,000원 수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